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지전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 있는 대로 아침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표지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92편은요. 안식일의 찬송시로서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멸망과 또 의인의 영원한 번영을 그 주제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안식일 예배 때 공식적으로 찬송을 하면서 많이 애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떤 때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일만의 삶이 아니죠. 매주일마다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또 매일같이 감사하는 매일같이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마다 밤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밤낮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온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지전자여 시평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여기 좋으니다는 말은요. 즐겁다 올바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고 옳은 삶이라는 이야기죠.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인이 어떻게 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시인은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썼 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이 말은 온종일토록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밤마다 온종일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되 아침과 밤에 이렇게 제사 드릴 것을 말씀을 했어요.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짐이요. 아침과 저녁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죠. 구약시대에 같으면 지금 이 시간도 뭘 하는 시간이 됩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잡는 시간 하루 이가 끝나는 시간에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양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 중심 가지고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종일토록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드린 그 예배 그 마음 그 중심 가지고요 주신 그 말씀 잡고 오늘 하루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지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에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찬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일깨워 주셨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예배 드리는 중심 가지고 날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강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쁜 마음을 더욱더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인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예배 드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요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고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린 늘 부족하죠 뭔가 모자라게 힘들고 어려운 또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요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시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시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맞다고 한단다면 이 새벽에 시인처럼 아침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은혜 풍성함을 이렇게 강구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는 은혜를 입히시고요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풍성함에 대해 시인은 종려나무와 백창목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려나무 본문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요 아름답고 존경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종려나무는 수명이 길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름답고 존경한 자로 삼아주시고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택을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늘 향기롭고 푸르고 또 재질이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기롭고 또 순결하게 보십니다 영원히 은혜 베푸실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종려나무로 백향목으로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종려나무된 또 백향목된 여러분을 관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요 또 레마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되신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침마다 밤마다 예배 안에 있는 사람 온약 안에 있는 사람 그는 늘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아침마다 밤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시인에게 아침마다 밤마다 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는 것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 적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요원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개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인을 베푸시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골륙전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전도 대상자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척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례까지 베풀고 왔는데요 어제는 세 가족이 부모님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자가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부인이 재작년에 등록을 했고요 세 가족이에요 성도입니다 직분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진리를 깨달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방법을 이제 곤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제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궁금한 거 이해 안 된 것은 중간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명해 드리고 영접을 하시고 세례까지 이렇게 받으셨어요 오늘도 또 가야 됩니다 군산 서천을 당일로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생명 살리는 일이고 또 제자 세운이 맞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오늘 시인에게 역사하셨던 지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똑같은 은혜 아침마다 밤마다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언약 안에서 모든 일과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